안녕하세요. 쇼미드의 대면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인네이 스티커 헤드스톡입니다. 우크렐라 전용이고요. 가격은 6,500원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인네이 스티커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기 개성이 중요시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네. 우크렐라 한껏 멋스럽게 꾸며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니모 모양이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니모. 자개로 좀 예쁘게 꾸며져 있는 그런 인네이 스티커입니다. 가로는요. 3.9cm이고요. 세로는 2.2cm로 암증맞게 나와있는 헤드스톡 내추럴 크라운피쉬 스티커입니다. 니모 하면 귀여워야 되는데 얘는 좀 되게 고급지긴 않네요.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세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